여자들만 보면 온갖 화장법이 다 떠올라. 아이라인만 바꿔도 달라 보일 텐데. 이러니 내가 쉴 수가 있겠냐. 이 메이크업 좀 수정해주시면 안 되나요? 저랑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. 고쳤어. 고친 거야, 지금. 차정영 선생님이 한 거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. 24번 지원자 들어갑니다. 누나 알지. 이제 가수는 안 하는 건가? 정확히는 못 하는 거죠. 죄송. 좀 일이 힘들지. 가뜩이나 차 뱉으면 일도 많을 텐데. 너 얼굴이 왜 그래? 나 너무 가려워. 이래서 기분도 안 되는 것들 데리고 오면 피곤하다니까. 제 인생에 이제 꿈은 없습니다. 하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너! 사고 치지 마. 한수야! 터치.